영암군이 주민 주도형 마을 관광 축제를 육성합니다. 영암군은 공모를 통해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축제 8곳을 최종 선정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선정된 마을과 단체는 모정행복마을과 유천마을 영농조합법인 등 8곳으로 최대 5천만 원의 군비를 지원받게 됩니다. 영암군은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등 방역에 중점을 두고 마을 관광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